행복한 아침입니다. 부동산 전류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경북대학교 공대 쪽에 있는 대현동에 있는 신축 올해 기준으로 3-4년 정도 된 이스트하우스라는 곳입니다. 1층의 전면 주차 공간이고 이 방이 나온 방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아주 넉넉한 공간에 이런 큰 거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요즘에는 참 귀합니다. 그래서 화장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옆에 또 주방 공간과 있습니다. 풀옵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고 침대가 아주 고급적 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넓은 베란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전세 7,000에 10만원 또는 1,000에 45로 되어 있습니다. 빈방전 시어증키 안에서 이스트하우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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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